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격계의 안이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의 사태를 보면서 한국계 목사님들이 참 겁이 많으시구나 어떤 면에서는 참 비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 아버지만 모욕하고 함부로 대해도 사실은 화가 나야 됩니다. 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거를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함물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말을 짓거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왕이 잠잠해요. 신하들이 잠잠해요. 장군들이 잠잠해요. 군인들이 다 잠잠해요. 이제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제 다윗이 분노합니다. 한례 받지 못한 굴레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 사울일 때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잖아요. 스테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잖아요. 다메색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니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아스의 말에 분노한 이유는 바로 주림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영웅 씨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말을 쏟아냅니까? 하나님 사표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각 교단의 2단 사이비대책위원장, 위원님들은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잠잠한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뭘 하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에 대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나니까 이 정명석과 관련돼서 2단 사이비대책위원들, 각 교단에서 막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전광훈 씨 얘기는 쏙 빼요. 왜 겁나니까? 난리 질 게 뻔하니까.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전광훈 씨가 최근에도 망발을 했습니다. 설교사에 했던 말을 제가 이용을 해드릴게요. 내가 기도할 때 3분의 2가 회계 기도다. 내가 오늘 순교했어야 하는데 살아있어서 죄송하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뿅 가버린다. 내가 순교해야 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는 너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다. 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때가 나도 좋다. 이렇게 반응한다. 예수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홀딱 반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지구상 전체를 다 줬다. 대한민국까지 내 손에 맡겼다. 예수 하나만 제대로 꼬시면 끝난다. 전광훈처럼 잘 꼬셔야 한다. 예수님을 꼬셔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꼬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구상을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봄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절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패턴으로 지구상을 자기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헛소리죠. 낭발이죠. 교만이 그게 다 나는 거죠.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이렇게 시건방진 소리를 함부로 뇌에 뱉어대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잠잠하시느냐고요. 장경구 목사님 무조건 편들지 말고 친구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야죠. 친구야 예수님 꼬시면 다 돼. 이런 말은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2000년 동안 감조했던 성경을 내가 열었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손가락 두 개도 하나라고 하면 하나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말은 안 돼.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 말대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친구죠.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인 거죠. 똑같이 몰락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장학일 목사님 많이 편들었잖아요. 제대로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현 목사님, 오영석 목사님. 제가 김병현 목사님하고 오영석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합동교단에서 김병현 목사님을 내버려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합동교단은 명백하게 전광무시하고 교류한 것을 금지했거든요. 교단에서 금지한 것을 아주 버젓이 어기면서 방송출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단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거든요. 평소에 목기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망가져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기에 전광훈 씨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망가져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김원철 원장님. 이렇게 기도원을 자꾸 내줘요. 내주기 전에 다짐부터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막말했던 것, 쌍소리했던 것, 신성모동적인 발언들 했던 것. 먼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 기도원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참남한 마늘들을 그렇게 쏟아내는데 재정의 보탬이 된다고 기도를 그렇게 내주냐고요. 참 심각한 거죠. 각 교단의 2단 사이비대책위원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계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참남한 전광훈과 이것을 맹종하는 전광훈 집단 세력들. 하나님이 손 대실 거예요. 하나님 손은 대시겠지만 한국계 타격받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광훈이 물락했을 때, 전광훈 씨가 무너져버렸을 때 이때 여기에 모노를 쏟아부었던 사람들, 가스라이팅에서 쇠내대에서 헤매이던 사람들 그들이 원래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만 섭시다. 하나님만 두려웁시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해 합시다. 할렐루야.